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문제집. 104페이지. 23번 문제가 있어요. 23번. 자 104페이지 23번에 보시면 등기필정보에서 틀린 것이라고 써져 있죠. 23번에 이 문제는요. 답은 뭐 쉬워요. 답은 3번에 보시면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딱 보이죠? 틀렸어요. 자 이 문제는요. 1번 지문과 4번 지문. 이 두 개를 비교하시라니까요. 1번과 4번. 자 104페이지에 23번 문제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밑줄. 자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을 한 경우. 자 신청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이걸 해석해야 돼요. 신청했다.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럼 등기필정보를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답이 3번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 돼요. 그럼 이거는 내 명의로 했어요. 남이 해준 거예요. 내 명의로 내가 한 거예요. 남이 내 걸 해준 거예요. 남이 내 걸 해준 거예요. 그 남이 승소한 의무자예요. 의무자가 권리자 걸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명인데 내가 신청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등기필정보는 작성 통제하지 아니하고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4번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4번. 4번에 보시면 23번에 4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세요. 신청하는 경우. 하는 중이에요? 끝났어요? 하는 중이야. 하는 중. 그럼 의무자가 가고 있죠? 그럼 자기네 장롱에 있는 거 갖고 가, 안 갖고 가? 갖고 가야지. 갖고 가야 돼요. 갖고 가는 게 제공, 제공. 제공? 해야 된다 해요. 이건 제공, 제공. 그래서 1번하고 4번 지문을 한 문제에다 같이 넣어줬다. 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답은 쉽게 3번을 드렸지만 언제든지 1번하고 4번을 섞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게요. 5번도 보셔야 돼요. 5번. 자, 23번에 5번 보시면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유등기. 네, 뭐. 감유등기. 자,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유등기. 자, 또 뭐 있을까요? 가처분, 또 경매 이런 거 있었죠? 자, 감유, 가처분, 경매. 얘네들을 미등기에 촉탁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촉탁. 그러면 등기관이 어떻게 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했어요. 그러면 보존등기면 원래는 작성통지를 하는데 자, 이거는 신청인이 있어요? 없어요? 신청인이 없어. 왜? 등기관이 직권을 했으니까 신청이 없어. 그래서 명인이 있지만 신청인이 없는 거예요. 명신이 아닌 거죠. 명신이 아니면 등기필정부는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에 완료통지만 해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3번에 2번도 보세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관화 등기를 마친 경우. 자,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부를 작성해서 등결자에게 통제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자, 23번에 2번이 원칙이고. 자, 예외적인 경우들을 섞어서 냈고요. 자, 정답은 3번으로 냈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대로 뒤로 가셔서 111페이지로 가세요. 111. 111. 자, 111페이지 가세요. 111. 111페이지에 31번 문제가 있습니다. 31번. 3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완료통지. 샀어요? 등기완료통지. 자, 완료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지 아는 게 있죠? 자, 1번이 행정적 변경이죠? 행정적 변경됐으면 우리한테 다 얘기해 주겠어요? 알아서 고치겠어요? 알아서 고칩니다. 알아서 고치고 마는 거예요. 행정적이 바뀌었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 통제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이 미등기의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이거 오탄 나왔어요. 미등기의 부동산. 미등기의 부동산. 오탄입니다. 오탄. 작년에 났는데 또 났네. 부동산, 부동산. 이거 발견하셨다고 제가 만 원 드리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제 책 요약집하고 기본서에 오탈자 발견하시면 저한테 신고하시면 오탈자 하나당 만 원씩 드립니다. 불을 켜고 찾아주세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없어요. 작년에 한 3만 원 썼어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자, 등기률.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자 뭐 있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촉탁될 때 등기 안에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소위권 보존이겠단 말이죠. 그럼 명인이 나왔지만 걔가 신청한 거 아니죠? 명신이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완료 통제한다. 그랬죠? 자, 3번 관공서. 자, 관공서한테도 등기필 정보 안 주죠? 완료 통지만 해줍니다. 완료 통지. 그 다음에 4번 판결로 승소한 등기의무자. 그러니까 권리자 걸 대신해 줬잖아요. 그럼 권리자한테는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의무자한테도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이 의무자가 등기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신청인. 자, 신청인한테도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인 등기의무자한테도 완료 통지하고 등기 권리자한테도 완료 통지하고 둘 다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직접 출석하거나 병사 법무사한테 맡기거나 공증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되고 나면 혹시 모르니까 의무자한테 완료 통지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전부 다 완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번은 하나 지어낸 겁니다. 자, 됐어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완료 통지하는 것도 보이죠? 자, 내가 안 했어. 제가 내 걸 해줬어. 뭐 있어요? 채권자 대의. 채권자 대의. 그때도 완료 통지를 해주게 돼 있죠?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 요약집 볼게요. 요약집. 자, 요약집. 자, 요약집은 102페이지 갈 겁니다.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가보세요. 자, 요약집 102페이지 보시면 인감증명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뭐 인감증명은 최근에 한 5년간, 6년간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또 복잡해요. 복잡해서 저도 되게 고민 중에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일단 좀 할게요. 어느 정도 올라서고 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일단 10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방문신청 보이시죠? 굳이 방문신청을 썼어요. 굳이. 그럼 방문신청 말고 뭐 있어요? 전자신청. 두 가지예요. 방문신청 아니면 전자신청. 전자신청이 쉽게 말해서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출석할 필요가 없죠?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방문신청 아니면 전자신청. 두 가지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럴 때 요즘 공인인증서. 들어본 적이 있죠? 그걸로 인감증명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는 방문신청만. 제한적으로. 그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방문신청이라고 써는 거예요. 방문신청. 방문신청할 때 인감이 들어가고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될 필요가 없이 뭘로 대체한다? 공인인증서. 요즘 다른 인증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신청의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의 명인이 뭐일 때? 등기의무자일 때. 이때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있으면 상대방은 권리자겠죠? 그래서 권리자무자 같이 가면 공동신청이죠? 그래서 공동신청일 때 의무자가 인감증명을 내는데 이때 인감증명은 반드시 그 사람이 소유자일 때가 원칙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라면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된다. 여기 1번입니다. 여기 1번. 공동신청이겠죠? 그럼 단독이면 낼 필요가 없다가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 기출연습 있어요? 기출연습 건물, 멸실등기. 건물이 없어졌어. 건물, 멸실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면 의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 멸실. 건물, 멸실은 누가 단독신청할까요?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권 등기명인. 그 사람이 단독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건물, 멸실등기. 건물주가. 그런데 건물 없었다. 건물, 멸실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 1개월에 60일이요. 1개월이요? 1개월이나 안 하면 과태료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건 또 다 맞춰. 과태료 없어. 그렇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멸실등기도 소유자가 단독신청해야 되고. 만약에 건물 멸실등기를 건물주가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유할 수 있다.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잠깐 앞으로 갔다 올 거예요. 저쪽으로 가시다면 페이지. 보고 갑시다. 볼까요? 우리 페이지 84.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84, 84, 84. 84 페이지. 84 페이지 가보세요. 84 페이지. 84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라고 써져 있죠? 거기. 1번이 기억에 보시면 토지의 분할, 합병, 멸실, 면정, 지모. 표지부가 바뀌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소유명인이 한 달 이내 신청이 된다. 써져 있고요. 니은도 보세요.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멸실. 건물 번호 종류, 구조분격. 전부 소유명인이 해야 되는데.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자가 한 달 이내 하는 거고요. 디귿으로 가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건물주가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 소유명인이 안 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런 멸실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은 이거 의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필요 없단 말이죠. 인감은 공동일 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때 인감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함정 들어가요.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이 있죠. 좋은 집이 있어. 이걸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이 내 집을 담보로 뭘 잡아요? 저당을 잡아요. 그럼 나는 권리자, 무자. 의무자지. 내가 집주인인데. 그렇죠? 돈을 꾸는 대신에 내 집을 저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나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내 인감 들어가, 안 들어가? 저당 설정해 줄 때, 은행한테. 은행한테 돈 꽂잖아요. 은행한테 내 집을 저당 줘야 되지. 그럼 나는 권리자, 무자. 의무자. 돈 꽂으니까 의무자로 저당을 잡혀줘야 되잖아요. 이 저당 설정할 때 이 집주인의 인감을 열 필요가. 상식으로 봅시다. 저당이 들어갔는데 등기관 입장에서 집주인 인감 없이 저당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지금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지. 그러면 저당 설정할 때 집주인의 인감을 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당인데 무슨 인감이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고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소유자의 인감 없이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갑니다. 내가 집주인인데요. 전환이 잡히는 게 아니라 전세를 줘. 전세를 줘. 전세권자가 나한테 전세금을 한 5억 주고 내가 전세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 그렇죠? 그럼 전세 등기할 때 내 인감 들어간 들어가. 전세 등기할 때 집주인 인감 들어간 들어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관이야, 내가. 등기관인데 집주인하고 전세권자가 전세 등기하러 왔어. 집주인 인감 없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당연히. 자, 집주인이 뭔가 누구한테 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그냥 해주면 안 되고 인감증이 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쉽게 해갈게요. 집주인 인감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줘. 말 돼요? 집주인 인감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줘. 집주인 인감 증명도 없는데 그 집에다 저당 잡고 전세 잡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집주인 인감이 있어야 뭘 해줘?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등기법에다가 집주인 인감 없으면 안 해줘. 이렇게 못 쓰잖아. 등기법에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 소유명인이 의무자일 때 이러는 거예요. 소유명인이 뭘 때? 의무자일 때. 그때 그 소유자의 인감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교재 102페이지 메뉴에 102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었어요? 소유권에 등기, 명인이 뭘 때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자.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소유자가 뭘 해줄 때. 소유자가 해줄 때는 소유자 인감이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102페이지 메뉴에 팁 있어요. 팁. 팁에 보시면 102페이지에요. 팁 보시면 소유권에 이전등기, 또 소유권에 이전등기, 말수등기, 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등기, 또 가등기 전부 다 소유자가 해준 상이에요. 해준 상이면 인감증명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알 수 있죠? 여기서 함정이요. 소유권 말수등기도 인감을 냅니다. 이 함정, 앞에 보세요. AB 간의 소유권 이전등기면 이 사람이 의무자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 맞아요? 현재 소유자죠? 소유자가 뭐가 됐어요? 의무자. 그럼 인감증명을 내야 안 내. 내는 거지.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자의 인감이 필요하다. OX. O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 했어. 해가지고 1번 A에서 2번 B로 넘어갔어. 그럼 지금 소유명이 누구요? B. 지금은 B지. B. 이 소유권 등기가 잘못 갔대요. 잘못 가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말소해라. 누가 의무자? B가 의무자. 말소. 누가 의무자? B. 얘가 의무자죠. 여기서는. 그렇죠? 얘 소유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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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어려운데요. 원래 말소를 하게 되면 즉시 볼게요. 말소등기를 해야 볼게요. 즉시 볼게요. 이미 소유자는 돌아왔죠? 그러나 소유명의는 누구한테 남아있어? B한테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 등기법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현재 누군데? B. B. 소유명이.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됐어요? 의무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다면 소유명인의 의무자. 이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알 수 있죠?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면 소유자의 인감이 필요하다. 맞아요? 소유권 말소등기면 소유자의 인감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말소일 때도 소유권에 소유권자의 인감증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함정, 함정.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인데요. B가 저당을 잡아. 저당권. 무슨 능이요? 저당권 설정 능이. 누가 의무자예요? A가 의무자예요.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소유자, 의무자. 그러면 인감증이 낼 필요가 있지. 이렇게 돼요. 이게 말소래. 말소래. 누가 의무자예요? B가 의무자죠? 얘 소유자예요? 아니, 소유자 아니지. 저당권 자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인감증이 낼 필요가 없다. 저당을 말소할 때 인감을 내야 된다고 X. X. 소유권 말소할 때 인감 내야 된다. O. 그 말소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 더 가요. 말소 중에 인감을 내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 소유권 가든 게 말소예요. A가 B한테 소유권에 대해서 가든기를 준 거지. 앞으로 본등기 할 때 뭐 하겠어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등기로 하겠죠? 그런데 이거 포기했대. 포기하겠대. 가든기를 어떻게 하자? 말소하겠대. 가든기를 말소하겠다. 가든기 말소인데 그냥 가든기가 아니라 소유권 가든기를 말소한다는 것은 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만은 너, 너 얘 이름은 뭐죠? B. B 그러지 말고. 의무자?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하냐? 가든기 말소 등기 등기 의무자가 너무 길잖아요. 가든기 말소의 의무자 그러지 마시고 가든기 명의인 가든기 명의인 가든기 명의인 가든기 명의인이 말소에서 뭐가 돼? 의무자가 되잖아요. 가든기 명의인이 가든기 소유권에 관한 가든기를 말소하고 있다면 진심이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등기관이. 진심이냐? 이 사람의 인감점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소 중에 인감 들어가는 게 두 개. 소유권 말소 소유권 가든기 말소 됐죠? 소유권 말소 소유권 가든기 말소에서는 A인감이 아니라 B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든기 명의인인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10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소유권에 관한 가든기 명의인이 뭐 할 때? 가든기 말소 할 때 이 가든기 명의인의 인감이 필요하다. 됐죠? 이제 어려워집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저당을 설정할 때 소유자의 인감이 필요하다 OX 저당을 설정할 때 소유자의 인감이 필요하다 지금 보고도 못 믿겠어요? 저당 설정하면 소유자의 인감 없으면 저당 설정이 안 되지. 그렇죠? 저당을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인감이 필요하다 X 필요없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함정입니다. 저당을 말소할 때 이 의무자 맞아요? 얘는 등기필정부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등기필정부가 있어? 있어요. 이 사람의 등기필정부는요.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저당권에 관한 거예요? 저당권에 관한 거예요? 언제 받았어? 그렇지? 설정. 언제 만들어지냐?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할 때 착성통치한다고 했잖아요. 얘 명의로 저당권되게 나온 신청이네요. 명신이야. 명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정부가 얘네 장롱이 있어. 그럼 언제 끊어? 의무자 될 때. 언제 의무자 될까요? 저당 말소할 때 또 저당 이전할 때 이럴 때 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등기필정부를 어떻게 제공해야지. 저당을 말소할 때는 등기필정부 제공할 필요가 저당을 말소할 때 등기필정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감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런데 이거 저당 말소할 때 저당권자에 등기필정부가 들어간다. 이것이면 잘 안 나옵니다. 왜?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모르니까 내보라고. 저당권자가 등기필정부가 있는 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이거 꼭 내라고 싶었는데 안 돼. 진짜 착각하고 있어. 아는 줄 아나 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멸실. 재교부 해죠. 안 해줘. 재교부 절대 없어요. 욕은 또 잘한다. 재교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 확인 방법에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첫 번째 뭐죠? 직접 출석안. 저당권자가 등기소 가서 나 잊어버렸다. 저당권자 맞다. 말소가 한다. 추석. 두 번째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확인받는 것. 세 번째 공증.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등기소에서 어? 이상한데? 니네 인감증명 갖고 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감 내 안 내. 안 내는데. 안 내는데. 어? 등기필정법 못 냈어? 그럼 인감이 필요한데? 이렇게 돼요. 이게 한번 개정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때만 내면 내고 이때는 직접 왔으니까 면제시켜줬거든. 이게 제일 재미난 게 직접 왔으니까 면제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면제시켜준 그 등기관이 딴 등기소로 갔어. 딴 딴 등기소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후임 등기 오더니 이 사람은 왜 인감이 없지? 그렇게 된 거지. 그때 뭐 얼굴을 봤는데 그런 게 기록이 안 남아. 그래가지고 아예 법을 바꿔서 다 내. 끝. 이랬어요. 다 내. 출석해도 내. 몰라 몰라 내. 이렇게 됐어요. 개정됐어요. 그래서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제도 들어갔으면 무조건 인간명을 내야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출석하면 안 된다 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10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3번에 보시면 소유권 2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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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명의인이 모일 때 등기 의무자 쉽게 말해서 저당을 말썩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원래 인감 안 내거든요. 그런데 등기필정보 대신 그래. 대신 직접 출석 동그라미 직접 출석 또 확인정보 동그라미 확인정보 또 공중부분 동그라미 공중부분 세 가지 있죠? 출석 확인 공중 이렇게 세 가지 이럴 때는 안되겠다. 갖고 와라.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출석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출석도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등기필정보 대신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 내시라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다행히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안 됐고 6번 이건 잘 나온다. 6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보이시죠? 협의분할 상속 협의분할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언장 없이 가셨고 아들끼리 모여가지고 분할협의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 이렇게 이렇게 나누자 라고 그럼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다 들어가요. 누구 빠져대요? 전원 다 들어가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막도장 찍어 인감 찍어 인감 찍어 인감증명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전원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득이 행방불명이야. 걔 빼고 할 수 있다 없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야. 걔 빼고 분할협의서 작성할 수가 행방불명 걔 빼고 나머지만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걔 빼고 걔 하나 샥 빼고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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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된다 그러면 형제단에서 없어진다? 둘째 어디갔어? 몰라. 없어져. 심각하다니까. 무조건 전원. 아시겠죠? 전원. 전원. 행방불명이라고 빼고 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애들이 행방불명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전원. 전원. 막조장 찍어? 인감 찍어? 인감 찍어. 알겠죠? 대신에 이 분할협의서를 막 쓴 게 아니라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그럴 때는 인감을 면제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 4, 5, 6, 7 4개 묶었어요? 4, 5, 6, 7 4개 묶어보세요. 4, 5, 6, 7 4개 묶어서 공정증서 X라고 썼어요? 안 썼으면 지금 쓰고요. 안 썼어도 돼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금 102페이지 보고 있어요. 4, 5, 6, 7 보이시죠? 해당한 서면이 공정증서일 때 이때는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4, 5, 6, 7 중에 6번만 출제되고 있어요. 6번만.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 분할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정인 사무실 가서 이럴 때는 인감을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그럼 문제 어떻게 될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되면 진짜 그럴 듯하죠. 있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꿉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그거 맞잖아요. 맞는 말인데 왠지 아닌 경우가 보이면서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노리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행스럽게 4번, 5번, 7번, 8번은 잘 안 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에서는 내기가 딱 좋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 찾았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 면제시켜주겠죠? 면제시켜. 그래서 얘네들도 인감증명은 안 낸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저것 있는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만 줘볼게요. 용도가 매매 밑줄. 용도가 매매. 매매면 반드시 매도용. 매매면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이 들어갑니다. 매매일 때 일반 인감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4번.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요. 용도가 달라도 해줍니다.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용도 인감증명을 갖고 와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용도는 아무거나 해주는데 매매일 때만 엄격하다. 매매일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들고 오시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요. 우리 문제집 잠깐 볼까요? 문제집. 문제집 페이지 104페이지. 문제집 104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22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22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모일 때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그러면 그 의무자에 진심이 필요하죠. 인감증 갖고 와라. 두 번째, 건물 멸시름. 단독 신청이죠. 이럴 땐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3번 소유권이 왜 권리의 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대신 딱 걸려잖아요. 등기필정보 대신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셋 중에 하나죠. 이런 경우는 인감을 내야죠. 내야죠. 등기필정보 대신이 있으니까. 4번 협의분할 상속을 할 때 분할협의세에 달하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다 필요하죠. 공정증서 얘기가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내줘야 되는 겁니다. 전원에. 1번 소유권 가등기명인이 가등기를 발수하고 있어요. 다른 가등기는 안 되고요. 소유권 가등기를 발수한대요. 소유권 가등기 말수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닌데도 인감을 내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소유권 가등기 말수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를 말수할 때는 인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 가등기 말수할 때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조금 불안한데. 우리 요약지 102페이지에다가 좀 써볼까요? 요약지 102페이지에 맨 위에. 요약지 102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약지 10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수신정. 보이시죠? 여기 때 가등기 명인인감증. 그 옆에다가 소유권 외 가등기 말수시 X라고 쓰세요. 소유권 외 가등기 말수시 X. 동그라미 2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인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소유권 외 가등기 말수시 X라고 쓰세요. 소유권이 아닌 다른 가등기를 말수할 때는 인감을 내라고 안 합니다. 소유권 가등기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추가로 써놓으시고. 우리 가등기 할 때 얘기 또 할 거예요.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우리 다 다음 주에 가등기 마지막에 또 할 거거든요. 그때 가등기 말수할 때 얘기할 겁니다. 소유권 가등기 말수할 때는 명인의 인감을 제출하는 거고요. 소유권 외 가등기 말수할 때는 가등기 명인인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썼던 기억나세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 전혀 기억 안 난다고 그러겠죠. 그럼 또 와가지고 확인하고 깜짝 놀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 교재 104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지 104페이지. 요약지 104페이지 보시면 농치증하고 토지거래 허가가 쭉 나와 있어요. 앞에 칠판 보시고 농치증하고 토지거래 허가 중에 여러분 제가 꼭 외우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외우시라고 했죠? 용지취득자격증명은 공유물 분할할 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비워놓기 뭐여서 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공유물을 분할한다. 공유물을 분할한다. 그러면 이미 내 거예요? 새로 내 거 되는 거예요? 이미 내 거예요.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공유하면서 뭐하고 있었을까? 농사 짓고 있었겠지. 농사 짓고 있었겠지. 그럼 분할하면 새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러면 농치증 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상속 아시죠?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농치증 내라고 하면 아버지가 눈을 못 감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누르기 치면 안 되니까 상속할 때는 다 낼 필요가 없다. 취득시효나 진정맹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수용이나. 둘 다 안 낸다는 거죠.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이 정도. 이건 꼭 외워주시고요. 조금 더 가자면 이게 특이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 때 미리 내고 본등기 때는 안 낸다. 아시겠죠? 토지거래는 예약 때도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예약 때 미리 허가 받은 거 갖다 내야 돼요. 미리 냈으니까 본등기 때는 안 돼.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이거 읽을 수 있죠. 이거 하나 외워주세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104페이지 밑에 표에다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다 넣었으니까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농치증은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가등기 때는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필요 없다. 그 정도. 그 정도 외워주시고요. 조금 추가하자면 지금 104페이지죠? 맨 위에 보시면 보충해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써 놨어요. 자세히 써 놨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4번 좀 볼까요? 맨 위에 농치증의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국가로부터 보이세요? 그럼 그 밑에 4번은 뭐예요? 국가, 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국가로부터 우리가 취득할 때는 농치증을 내야 돼. 그런데 4번은 국가, 가 취득한. 쥐들어 났네.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3번에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신고 있죠? 허가 신고,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은 농지전용 협의. 다른 거 아시겠어요? 허가나 신고는 일반인이 하는 거고 협의는 관공서 가는 거예요. 그럼 관공서는 지들이 내야 안 내. 안 내. 허가나 신고는 일반인이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있어요. 지금 농치증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과 4번 두 개 비교해 드렸고요. 밑으로 가시면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거래에서만 내는 거죠? 무상증여일 때는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상속도 안 된다. 취득시효 수용 안 된다. 파란 글씨로 넣어놨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볼게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다음 이제 1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5페이지. 105페이지에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하고요. 105페이지입니다. 주소 증명 정보하고 번호 증명 정보 두 가지를 묶어볼 거예요. 신청인의 주소 증명 번호 증명 얘네들은 권리자 거 무자 거 앞에 칠판 보세요. 신청인의 주소 증명 주소 증명은 나 여기 산다. 주소 증명 이거 권리자 거 무자 거 권리자 거 무자 거 권리자 어떤 권리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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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된대 그럼 원래 써 있었어요?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쓴단 말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쓴다고 누가 누가 써 등기관이 쓰겠지 등기관이 얘가 지금 새로 소유자가 된다고 쓸 때 얘 주소 알아보라 알긴 알죠 신청서에 써 있으니까 그거 바로 못 믿겠다 증명해라 이거지 증명해라 그러니까 누구 거 권리자 어떤 권리자 새로 명이 되는 권리자 그럼 이제 권리자인데 새로 명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권리자인데 명인이 안 돼 왜 그러냐 말소야 말소 권리자는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써있네요 말소 권리니까 말소니까 이건 새로 쓰는 거잖아요 새로 쓰게 되면 너 이름 네 이름 새로 써줄 거니까 너 주소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소유권 등기만 갖고 와 그랬는데 요즘은 권리 종류 불문화가 됐어요 저당권도 들어와 전세 들어와 그럼 니네 다 주소 갖고 와 이렇게 생겼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다 주소 증명을 내줘라 이렇게 됐어요 권리자 의무자는 안 내 안 내 의무자도 주소 내는 게 딱 하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면 의무자도 제거 안 돼 그럼 권리자는 내요 안 내요 내고 의무자도 내고 둘 다 내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다 됐죠? 여기까지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의무자 주소를 왜 낼까? 이럴 때 누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박찬호 어떻게 알아요? 박찬호 박찬호 박찬호가 어디 살았어요? 공주 지금 어디 살아? 강남이죠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믿지 마세요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요 본인이 강남 산다고 등기 때 꼭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니야 놔두면 돼 대신에 다음 등기 때 안 고쳐놓으면 각하당한단 말이에요 각하당하면 박찬호 씨 기분 어떨까? 나 강남 사는 거 몰라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딱 하나 예외를 준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라면 주소 증명만 갖고 오세요 저희가 고쳐드릴게 저희가 누구요? 등기관이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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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직권 변경 해드릴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해드릴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박찬호 씨 의무자신의 주소 갖고 오세요 의무자 주소를 낼 때 지금 주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 주소 다 나온 거예요? 옛날 주소 다 나온 걸 갖고 내야지 그래 등기 보고 이사 가셨구나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옛날 주소 다 포함되고 갖고 오시면 그래서 직권 직권 변경 공주에서 강남으로 직권 변경 뭐 변경? 직권으로 주소 변경 그러면 좀 멋있어 주소 변경 보다 좀 멋있게 표시 변경 뭐 표시? 명의인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라고 여기다가 2번 쓸까? 1다시 쓸까? 1다시 1다시 하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하고 접수일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왜? 직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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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요 그 다음 2번하고 소유권이전이 내려오면서 그 접수일자가 여기 등기 연회를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1다시 들어왔죠? 1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접수일자가 안 나와요 이건 직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신에 등기 날짜 보니까 이 날짜야 이 날짜 이 날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온 날짜지 알 수 있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온 날 이 직권 변경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전거라는 건 이사 갔다는 소리죠 옛날 이사 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직권 변경하면서 다음 이전 등기를 연속해서 따닥하고 붙여주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부기등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변경하고 다음 등기 연결해서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전 등기면 누구 것도 내시라? 의무자도 주소 내시라 이거 보고 우리가 확인해서 직권 변경해 드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면 그러니까 권리자 주소도 내고 의무자 주소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 자 판결, 경매, 촉탁이면 그때는 다시 권리자 것만 내줍니다 판결, 경매, 촉탁일 때는 의무자는 다시 면제해요 자 이제 교재 자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 보시면 자 도자에다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세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도 제공 자 그 밑에 자 판결, 경매, 촉탁 자 이럴 때는 누구 것만 된다? 권리자 것만 된다 이렇게 돼요 자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주소도 내야 된다고 OX OX 이렇게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권리자 것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관이요 주민등록 번호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 번호도 자 권리잡게 필요해? 의무자잡게 필요해? 주민등록 번호도 자 권리자 어떤 권리자? 새로 명의되는 권리자 새로 명의되는 권리자는 주소도 쓰고 번호도 써야 되니까 둘 다 증명하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민등록 등본 내면 거기 주소도 나오고 등록번호도 나오니까 그거 하나로 해결합니다 자 그러나 자 주소가 없는 애들 있죠? 여기 보세요 자 앞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보 세죠? 자 얘들 등록번 누가 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얘네들의 등록번호를 다 정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다 고시해놨어요 그거 찾아보면 돼요 엑셀 파일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인, 비법인 뭐가 달라요? 자 법인 비법인 뭐가 달라요? 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어디 가서 했을까? 어디 등기소 그 법인의 본사, 본사 본인 본사, 주사무소 거기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번호가 나와요 등기소 가서 그렇죠? 등기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동네 구청 가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자 여기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고요 자 여기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동네 아무데나 관할이 없어요 이거는 자 두 개 비교됐죠? 자 두 개 비교하세요 자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외국인 자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나간 사람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냐? 자 외국인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땅을 살 수가 있지 그럼 권리자, 업무자 땅을 산대 권리자, 권리자 새로 들어와요?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주민등록번호 없잖아요 그럼 얘 번호 누가 줘? 외국인 관세의장 이게 제일 쉬워요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의장 옛날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랬거든 요즘은 이제 외국인 관세의장 나온다고요 됐죠? 이거 요즘 잘 안 내 왜? 외국인 관세의장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내 그렇죠? 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한번 내보라고 그래도 틀린다고 그렇죠?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의장 자 제 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왜? 제 외 끊고 국민이야 국민이 국민이 제 외 끊고 어디 살아요? 외국 살아 어떻게 하냐? 제 외 이게 외국산의 소리야 외국에 살고 있다 우리 국민이 제 외국민 우리 친척 중에 외국산 친척들 있죠? 주민번호 있어 없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여기 서쪽 서쪽호 관할 등기소 여기서 제 외국민의 등록번호를 새로 발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됐죠?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쁘게 다섯 개 외워야 돼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세트 이거 두 개 세트 이렇게 해서 외우시란 말이에요 뭘 외우게 쓰면 이거 외우는 거예요? 비법인 비법인은 어떻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법인으로 들어와서는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법인 등기를 했대 어디로 가? 법인으로 가는 거고 법인 등기 안 했대 그러면 비법인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외국법인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서 찾아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요약지 106페이지 보세요 요약지 106페이지에 맨 위에 표 있죠? 표 106페이지 맨 위에 표 보시면 법인에 보시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써 있고요 그 가로에다가 회사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 설치등기 한 영업소 국내 설치등기를 했잖아요 그 동네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그 밑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가로에다가 국내 사무소 설치등기 안한 안한 외국법인 포함이라고 써 있지 국내 설치등기 안 했으니까 비법인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놓칠까 봐 제가 파란 글씨로 탁 안한 얘기해놨잖아 안한 뭐 큰 반응이 없네 안한 그렇게 안 해놨으면 누가 안 볼까니요 그래서 해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거기는 관할자 나오면 다 X입니다 비법인은 관할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X, X 예전에는 관할이 있었다가 삭제했어요 관할 나오면 여기서는 안 돼요 비법인은 관할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의 장인데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네의 외국인 관서의 장이에요 국내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서초구 외국인 관서의 장이에요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보기 때문에 그 동네 외국인 관서의 장 외국인은 무조건 외국인 관서의 장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 끊고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인데 주민번호가 없는데 외국 살고 있어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되니까 서초구 등기소에서 포함해서 발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대장 내는 거 4개 있어요? 대장 내는 거 4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멸실, 부동산 변경 이럴 때는 대장 등본이 들어간다 그 정도 보시고요 도면 도면에서는 부동산을 일부 빌려요? 팔아요? 106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일부 빌려요? 팔아요? 빌리는 거지 못 팔아요? 부동산 일부 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분할해야 팔지 분할 전에는 일부니까 그거는 팔 수는 없어요 빌려줄 수 있어 막 빌려줘요? 그림이 필요해요 그림이 필요해요 그 그림이 도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6페이지 왼쪽에 기출연습이 3개 있습니다 그중에 1번 보세요 전세권 설정의 범위 전세권 빌리는 거죠 건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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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인 경우 전세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전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여기서죠? 전부는 필요 없죠 그런데 지상권도 빌리는 거예요 지상권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에 토지 대장을 제공한다 왜? 왜? 지상권이니까 토지겠죠? 토지 대장 내요? 도면 내요? 도면 내요? 지적도를 내야지 일부만 보고 덥석 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부일 때 도면이 들어가는 거지 토지 대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토지 대장 들어가는 거 네 개 있어요? 토지 대장 들어가는 네 개 있어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면실 부동산 변정 어서 봤네 그 위에 있어 그 위에 대장 들어가는 네 개 있어요 그 두 개를 썬 거란 말이에요 일부일 때 대장 넣는다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속아요 일부일 때는 도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정 들어가요 이게 의외로 질문이 엄청 들어갑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답이 틀린 것 같대 그러면서 왜 X냐고 막 그럽니다 토지 대장이 아니라 지적도가 들어가야죠 3번 보시면 3번 전세권 설정 등이 된 후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전전세 1부에 전전세 전전세 빌리는 것도 빌리는 거죠 근데 일부래 일부 일부를 전전세로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건물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정부로 제공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전전세도 마찬가지라 빌리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출 요새는 하나 더 있어요 작년에 나온 거죠 자 건물이 있는데요 여러 층 중에 이 층 하나만 전체를 다 빌렸대 그러면 전부의 일부예요 한 층 전부래 한 층 전부 자 그러면 이거 전부라고 하면 도면을 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것도 일부라고 하면 도면을 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걸로 개정됐어요 바뀐 거란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말은 돼요 어떻게 보면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디냐 이 층 전반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왜? 자기들도 헷갈려서 바꿨잖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현재를 외우고 있어야 돼 현재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로 되어 있다 전부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낸다였다가 안 낸다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도요 특별히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지들끼리 은근슬쩍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공시도 안 돼 이런 거를 출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들쌍 답답한 게 뭐냐면 법에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에는 답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꽁짝꽁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웃기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꽁짝꽁짝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고쳐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법률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문제 내면 그런 걸 내야 되는데 이런 걸 내는 거는 좀 오밤입니다 오밤 그럼 다시 지금 107페이지 맨에 기출연습 있어요? 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자 특정층 전부일 때 이해됐죠? 그러면 돌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죠 어차피 특정층 전부일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첨부할 필요가 없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 잠깐 볼게요 문제집 자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24번 자 농지법상 농지 찾았어요? 농지법상 농지 자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취득이죠 자 농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24번에 1번에 보시면 부인이 남편 소유 농지를 어떻게 상속 바로 나왔네 상속 상속일 때 농지증 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라고 그러면 눈을 못 감다 그랬죠? 상속할 때 토지거래화가 낼 필요가 상속할 때 토지거래화가 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토지거래화가 농지증 둘 다 상속이는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상속일 때는 둘 다 액수를 냈잖아요 이거 낸 거예요 자 다시 증여일 때 취득도 증여 취득한 거예요? 증여도 취득이죠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농사 져야 된단 말이에요 농지증이 필요하다 토지거래는 유상거래만 해당됩니다 유상거래 증여는 유상이 아니잖아요 토지거래화는 해당이 없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24번에 답이 1번인가 바로 나왔죠? 여기서 조심하실게 5번 보세요 24번에 5번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어떻게 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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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증 내 안 내? 그래야지 농사 져야 될 거니 아들이 또 어떤 분이 헷갈려가지고 아 부인은 필요 없고 아들은 필요하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이냐 증여냐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매수했대 개인은 농지증을 낼 필요가 있고요 만약 국가가 매수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개인이 매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도 영농조합법인 이것도 굉장히 개인이에요 개인이니까 이것도 매수했으면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2번에 농지전용 허가 허가 허가나 신고 개인인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농지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농지전용 협의 협의 나오면 관공소끼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협의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25번 문제가 있습니다 25번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에 대해서 오른 것은 그랬죠 자 25번에 1번에 보시면 법인 난의 법인 법인은 주된 사무소 본사 있죠 본사를 관할하는 시장구수청장 아니라 등기소 등기관이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등기소에서 번호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제외국민 자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나간 사람이죠 외국 살고 있죠 어디 살다 나갔어요 서초구 살다 나갔죠 서초구 관할 등기소에서 제외국민의 번호를 줍니다 자 3번 외국인 났네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의 장 외국인은 외국인 관서의 장 체류주의를 관할하는 외국인 관서의 장 자 4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 주사무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자 5번 국내 영업소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안 설치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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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이면 어디 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가져야 되죠 비법인으로 지급합니다 교회나 종중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교회나 종중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비법인 사단 재단도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주민번호 없잖아요 어디서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 가서 등록번호 받아가지고 이거 들고 등기를 치면 새로 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명의로 소유권등기 종중명의로 소유권등기 할 수 있잖아요 새로 명이 되잖아 그러면 주민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번호 받고 그리고 등기소 가서 봐라 여기서 등록번호 받았다 등기소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 강의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설명을 해가지고 비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설명했더니 쉬운 시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종중 얘기를 하셨대 어떻게 알았니?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해봤는데 종중은 등기를 두 번 한대요 네? 종중이 등기를 두 번 해요? 아닐걸요? 한 번 하는데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해봤는데 왜 우기냐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종중은요 구청 가서 한 번 하고 등록번호 가서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그분 구청 가서 뭐 한 거예요? 등록번호 받은 거지 등록번호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등기소에 한 번 간 건데요 등기 두 번 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